지금 리모델링 중인 1.5룸이고요 1억 5천짜리랑 1억 6천짜리 두개가 나왔어요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여기가 아마 1억 5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싱크대는 크게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사다리가 있고 사다리가 있고 위에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만 되면 되게 메리트 있는 집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7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60입니다 이 주방 공간만 해도 일반 작은 방에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벽에서 사다리 있는 벽까지가 3m 50이 나오고요 여기 에어컨 있는 이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도 크고 대출이 만약에 되면 저는 A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돼도 가격대비에선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거는 완성이 되기 전에 계약이 다 되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3층이다 보니까 위에 천장이 조금 꺾여 있죠 하지만 여기 천장은 여기 천장도 살짝 꺾여 있네요 살짝 꺾여 있긴 하네 이 위쪽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에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사가 좀 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복층 공간이 없어도 이 방 크기만 보더라도 1억 5천, 1억 6천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